한 개 떴어요 너 뭐 하는 놈이니? 스커크 뿅! 뿅뿅이! 저 시아메가 다 있네 자 봅시다 이름이 스커크 뿅이요? 뿅뿅이? 맞춰주고요 더감도 못해 유리 방귀끼면서 이기랑? 신화가 있었네? 파인줄걸 쓸 수 있네? 활약 못하는 아이네요 자 그러면 펜탈을 해봅시다 서먹지방 다섯마리 자 그러면 펜탈 가볼게요 스태포 돌려주고 자 들어가는 동안 이제 짬씨 멈춰놓을게요 보호시기 지루하실테니까 스킵타임 여기도 스킵타임 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가볼까요 빅마리 끙 죽어라 펜탐 1호 지마기라스가 오신다 바이바이죠 뭐 잘잤겠죠 뭐 별생각없죠? 안녕 팬텀? 넌 이제 주님께 들어갈 준비만 하려면 돼 우리가 다 준비해놨어 옹이폭탄? 똥 잘싸시고요 자 이거나 봐주세요 똥집! 제대로 똥집했죠? 치명타가 타겠네요 병원잘당 아주 좋았어 아주 잘자고 있죠? 어때요 Playout 오오오오오오 죽었어 괜찮았나 장stoppable 옹ấy가 죽여버린다 치Victorian 스페셜 머신드면 좋지 제가 여기 떴는데 패스 남아두니까 무료 패스 더 쓴거죠? 기목띠 기목띠 하나 떼고 있죠 기목띠 이게 똥집 해놓으면 끝나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교환까지 해버리죠 오옹 지금 패널 죽을 때 엄청 귀엽죠? 황락 머시기 머시기 오 머신 줬어요 레드벳 티대 이긴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럼 볼은 울트라팬까지 해서 16개 같이 던져보자 뭐야 이거 연속 실패? 아 뭐가 있나봐요 퀘스트가 지금 그럼 그레이트 맞춥시다 그럼 그레이트 맞춥시다 아 못 맞췄다 그레이트 아 2회 아 8회? 아 8회? 덮이면 안돼 아이고 연속 실패 잡히지마 잡히지마 잡혀버렸네 캔디 30개 였겠네 제대로 였겠네 그레이트 맞춥 아 이게 펄은 저건 뭐 아니겠죠? 자 일단은 좌우 옥스 간다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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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덤벼 팬텀 이제 지가 빨리 나와 빨리 아주 좋아 굿볼 고스 탈잡기 아주 좋습니다 덜리벳을 타주네요 이렇게 해서 리워드도 받을 수 있네요 물타입은 무슨 물타입은 무슨 물타입이 있지도 않다 자 일단 빨리 팬텀 잡아서 교환하고 싶은데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라디오로니라는 한번 제대로 엑서관텀 붙이면 되자 이렇게 국회에 엑설런트 맞춥구요 공캐는 걷다버리구요 아 그게 아니라 바로 잡혀있죠 국회도 자 그럼 교환합시다 공부끼리 교환할거거든요 이 잡은 팬텀 바로 팔아마냥 잡아보겠습니다 이렇지? 응 아냐 자 빨리 옆에 잡고 방정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교환하겠습니다 방금 뭐 잡은 팔파란 아이죠 팔파란거 잡아보겠습니다 자 팬텀끼리 교환 반짝이면 좋겠네요 팬텀 팬텀 근데 개체 몇이야? 경이롭고 HP 방어 훌륭이에요 응 됐어 얘는 볼 필요도 없네요 아 천 1496이 100%구나 응 필요없어 자 100%면 소량가치가 있구요 아니면 갖다 버리는 중이죠 자 반짝이어도 소량가치가 있죠 그니까 소량가치가 보죠 방금 잡은거 바로 팔파란 활어만요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반짝이 뜨나? 요즘 반짝이가 하도 안 뜨는데 아 안 떴네요 망했네요 어? 아 본캐는 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안 쓴다 자 이렇게 해서 교환해봤구요 바로 갖다 버리겠습니다 경이로운게 활약을 못하게 되니깐 네 주님께도로 보내주구요 이렇게 해서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 친구거든요 항상 얘기하길래 또 까먹으셨으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아니구나 자 됐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그럼 실례지만 보헤은 아무튼